여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에 대한 고민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. 우리는 종종 그들의 삶 속에 머물던 특별한 사랑과 추억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지 궁금해합니다. 여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. 첫째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남자는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게 됩니다. 함께 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사랑이 헤어진 후에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. 둘째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남자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헤어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. 이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관계였습니다. 게다가 외모나 성격이 잘 맞는 남자도 여러 여자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나에게 상처를 준 남자 역시 여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. 그의 행동이나 말투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여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. 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. 그리고 그 추억들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. 때로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사랑과 이별, 행복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여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그들의 존재는 소중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. 그 추억들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삶에서 전공을 따라서 그들의 존재해 우리 삶에서 전공을 기쁜oter시피 그리고us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방향으로 남게 되면 I fall asleep, and tomorrow I won't wake up I'll fly away just like a dove To loosen the mind, I need more time To let you go out on your own Pooh... Pooh...